마태복음 강의 33번째 오늘 이곳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 오신 기념으로 귀한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선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모습의 그림 선물입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말씀 나누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의 내가 저희에게 밝히마라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리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구여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우리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메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메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세상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많은 것은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도 불법이 승하다 보니 무엇이 불법인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하다고 할지라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불법한 자가 자기 편리한 식으로 법해석과 함께 법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중법정신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보처럼 되어가고 불익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이 순간에도 불이한 행동이 자행되고 있을 것이 불보듯 보이듯 합니다 왜냐하면 분처를 다투면서 경쟁이라도 하는 것 같이 불법한 자들의 행동이 뉴스 보도에 가득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뉴스를 타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법을 행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도 공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을 받기 위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은 성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불법을 행한 자의 결과와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이며 어리석은 자의 결과를 보는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려니 그때야 내가 주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줄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였는데 이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불법을 행한 자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놓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탄과 대화를 하는 것이 좋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그 일이 그곳에 살 수 있는 자격이 못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유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재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지하여버리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이겁니다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며 듣고 믿고 순정하며 살아야 할 것이라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행한 일이 뭐인가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선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대로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한 말을 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와는 죽는다는 그 말씀에서 죽을까 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삭감시켰습니다 여기서 벌써 하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더하기 빼기를 잘했군요 우리 사람들도 지금 현재인 현대인들도 무슨 말을 하면 보태서 말을 잘하고 또 삭감해서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이루어진 유산인가요?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여 그곳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 영생하는 과일을 먹으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너희들 내 이름으로 행하였지만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한 말을 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능력을 행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저 목사 같겠는가 할 정도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후 예수님께서 판결을 내리실 때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행하였다면 쫓겨남을 입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다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너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나한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연고요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 역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아닌가? 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데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역경도 시련도 있습니다 더더욱이 죽이는 죽음 죽는 그 앞에 있기도 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순하는 엄청난 일들이 집에 몰아치듯이 나 믿음의 집에 몰아칠 때에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위에 세워진 믿음의 반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현룡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하게 하셨다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잠은 2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있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나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 비, 바람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즉 죽음이라는 마지막 위험이 몰아치는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의 절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비바람이 무너지는 일이 있습니다 조금의 얼음에 나의 믿음이 요동치고 흔들림이 있다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사생결단하면서 기도생활을 하고 봉사라고 하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제일 먼저 믿음의 사람인데 이런 어려운 일이 봉착되어 힘들게 한다라고 말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기도했다고 어려운 일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하였기에 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왜냐고 반문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경지에서 한 걸음 더 앞장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훈련이라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10편 5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덜어 내려치려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뇌가 이같이 행하여 뇌의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저 어려운 일이 나의 믿음의 연단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합격의 순간이 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도 역시 하나님이 살아 역사심을 부인하는 것이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여주여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 대신 죽게 될 양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심을 예표하신 사건입니다 완벽하신 선생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28절 29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완벽하셨습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가르치시는 그분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는 가르치는 그것은 그것만으로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치유사역을 통하여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나타날 예수님의 권위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미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그 권위는 나타나셨습니다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역에 임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개인적으로 꼭 만나고 꼭 용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